누구 눈이 가장 반짝반짝거리나? 목사님 볼게요 눈이 안 반짝거리는 친구는 목사님하고 한마음이 안 드는 친구예요 맥시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맞았어요 목사님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마음을 잘 해가지고 들어야 돼요 사람은요 커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딴따다단 뭐예요? 결혼해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쁜 아이를 배 안에 접속해 줘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서 우와 배가 이만큼 나온 엄마를 보면서 복된 아가가 그 배 안에 있네? 라고 칭찬을 해줘요 배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애기 어떤 애기? 복된 아기가 있다고 되게 기쁘게 그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아빠는 가만히고 있다가 이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빠는 딱 이러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저 복된 우리 아기 이름은 뭐라고 지어줄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마음에 막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 요한이라고 지을까? 요한이라고 지을까? 최연이라고 지을까? 막 고민을 해요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갖다가 그냥 아유 그냥 부르기 쉬운가 아무거나 대충 하자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부를 팍 들어가지고 이름 그냥 괜찮겠네 하고 지으는 이름은 별로 없어요 애들이 많을 때는 옛날에 뭐 그러셨대요 지을 게 없어가지고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일 많은 거 전화기 가지고 있으면 부자니까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옛날 어른들한테 들은 적은 있는데 그렇게 짓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이름을 지을 때는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생각을 잘하고 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질까? 또 이 이름대로 아이들이 잘 쑥쑥쑥쑥쑥쑥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군지 알아요 이름이? 아는 친구 크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어 민섭이가 대답을 너무너무 크게 잘했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근데요 사무엘도 이름을 지을 때요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다름 아닌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였는데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근심하고 있었고 마음속에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이를 그 배 안에 쏙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 달 후에 응아 하고 태어난 게 누구예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의 이름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무엘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기도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별명이 뭐였다고요 사무엘의 별명이 기도의 사람 실제로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기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부모의 바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항상 뒤를 열어주시고 잘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오늘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제 이름의 뜻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아 그 이름 참 좋다 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따라서 큰소리로 우리 성도님도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아이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아 큰소리로 아이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고급 받더라 사무엘이 점점점점 쑥쑥쑥쑥쑥쑥쑥쑥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또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귀한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5년 10년 후만 되면 다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될텐데 지금으로서 잘 준비하는 이지옥은 알았죠? 큰소리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요 아셨죠? 씩씩한 청년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누구나 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마음속 깜찍하고 있고 크게 크게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위대한 사람이 뭘까라고 물으면 잘 기억을 못해요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아이를 잘 양육하려고 그래도요 그 아이가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자라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저보다 저보다 갑자리나 더 그렇게 인생을 사실 어른들은 그 말씀에 고개를 쫑났던 거 볼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생긴 지 한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벌써 참 말을 더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할 수가 없고 어쨌든 그래서 마음에 많은 근심이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까 근데 얻은 결론은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항상 이렇게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이가 머리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건강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 손길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실 때 자녀 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에 물론 간직하고 기대하는 바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될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총을 받는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긴 있죠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격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아 이렇게 하면 아이를 잘 양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93년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전두사로 그러니까 한 15년 됐죠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우물을 10년 팔면 그를 전문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반은 전문가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양력하고 그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했던 애들이 벌써 20대 중반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이 된 애들도 있고 덜 위대한 인물이 된 아이들도 있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하나 정확해요 예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드렸냐가 딱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 부모님이 어릴 때 헌금을 잘 챙겨주고 성경 있는 것을 체크해주고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아이 잠자리에 가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던 아이들은요 정말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제가 여기 이렇게 단위에 올라가면요 쫙 이렇게 보이잖아요 성도님들도 보이고 아이들도 보이고 제 편견이 아니라 간혹은 아이들 숙련들 가운데서 제 눈에 팍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사장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그 아이들이 분명히 주목할 만한 아이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저는 기대가 돼요 그런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만 보면 부모님이 달라요 신해요 어떤 아이는 별로 그렇게 썩 인물이 달라거나 막 이렇게 그래도 한국에서는 또 얼굴이 좀 뽀샤샤 하면서 하얀 먹어 하면 좀 자신갑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조금 어둡게 이렇게 얼굴이 보여도 눈에 팍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띄고 정말 사랑스럽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라고 가만 보면 부모님이 달라요 근데 부모님의 뭐 직업이 좋냐 뭐 돈이 많냐 그 다음에 많이 배우셨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저는 맞벌이 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눕고 다니니까 참 그래요 한국에는 맞벌이 안 하고 거의 생활을 못하니까 다 맞벌이 하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에 죄수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단호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둘이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그래요 엄마 아빠가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이 잘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별로 안 친하다 그러면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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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체력 기초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는데 겉다가 한약 좋은 거 먹으면 완전히 독되는 거 아시죠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기초체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해독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성분들이 몸에 싹 들어가서 영양 상태를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건 많이 갖다 주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그렇게 사무엘이 될 수 있던 것은 다른데 있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붙잡힌다 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엄마는 기도에 살아가면서 일평생 무릎을 꿇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었는지 알아요? 엘리 제사장 집에 젖을 뗀 이후 보통 만세살 이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 된 아이들은 잠시 격길로 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조금 비행활동을 할 수 있어요 비행 청소년 시절에 약간 격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바른 길로 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쫙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빠른 데로 가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례 문답할 때 아이들 유아세례 이렇게 하면 교육할 때 그 부모님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친 게 뭐냐면 아빠들한테 여러분들은 가정의 목사님입니다 제가 듣기 전에 엄마는 전도사님 그래서 엄마 아빠가 수시로 아이들 놓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멋지게 기도를 잘하고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고 계세요 사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다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만자지심 속에서 좋은 길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을 받는다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롯은 없어요 구약에서요 원래 은혜 은총이라고 번역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헷세드라는 단어인데 여기 본문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있는 것은 토브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창세계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이고 만물이고 다 만든 다음에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놓고 와 좋았다 라고 할 때 성경은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좋더라 하는 그 표현의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것은 어떤 거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완벽한 아름다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덜 타락해서 그나마 덜 죄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은총을 받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오늘부터 부모님들 예비 부모님들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은총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나는 은총받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이 아이들은 은총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고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2008년 어린이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드렸는데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별히 더욱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연세가 되시면 기력이 쇠하면서 몸을 약하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고동을 잘하면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고동을 좀 천천히 하시게 되면요 일단 앉으나 기도할 시간이 많아지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도의 용사로 우뚝 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른 성도님들 그렇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거죠 아멘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상대 역정 중에 하나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연말에 되려고 주소들마다 딜리예요 저 올해는 내년부터는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소마다 교사들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유학생들이 다잖아요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한국가서도 막 그리는 거 해가지고 DHL 되게 빠른 우편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내오는 선생님도 있고 사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서 마음에 막 눈물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너무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는 선생님들 왜요 그들의 눈에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촌받는 귀한 존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간혹 저희 아이랑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안 놀아주기도 하면 일단 집에만 가면 피곤한 사람이라 집에서 잘 안 놀아주는데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간혹 예배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제가 예배를 막 이렇게 하면 지가 와서 막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식 기도에 우리 저녁에 릴레이 기도를 하면 지도 성경책을 갖고 와가지고 옆에 막 이렇게 피곤을 가가지고 뭐 기도를 하면 자기도 막 뭐 이러고 해요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도로 예배로 받으시는지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부모님들 또 우리 예비 부모님들 자 예배 놀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좁잡히는 신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았더라 하는 이 말은요 은총이란 말 속에 사랑이란 말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이 대역 성경에는 은총을 받더라 이거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의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한글 세대 이 옛날 성경이 잘 안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새롭게 번역한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더라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아이는 그 열매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 가가지고 한 날 손가락질 받고 아유 그 집 애는 왜 그래요 이런 얘기들 보면 부모님 마음은 어쩌요 소치장이에요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심이 됩니다 저 아이가 그것이 어떻게 될까 하고 근심이 된다 그러나 아 저 집 애 누군가 했더니 아 그 집 애였네 라고 칭찬을 하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콱 들어오고 이민생활하다가 막 힘들다가도 일하시다가도 어깨에 힘이 콱 들어오잖아요 아 그래 그래도 좀 보람이 있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참을 이 얘기가 나오지만 바로 그 위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보면요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 험리아 비니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험리아 비니아스의 이야기를 제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사무엘이 두 아들을 훈계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악행을 듣고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백성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비난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회막이죠 회막에서 수동돋는 여인들과 동치마음으로 완전히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글심이 되었고 엘리제사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부모의 마음에 완전 찢어지는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에 놓여지게 되는거지 그걸로만 끝나는게 아니에요 결국 그 훈계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죽는 겁니다 이호와 엘리제사장의 가문은 다 폐망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죠 많은 교육하는 교육학자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을 실패하니까 결국 가문이 망했더라 기독교 교육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그거에요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으니 결국 죽음으로 폐망으로 떨어지더라 하는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문들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훈육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문서 22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재물들보다는 명예가 조금 나요 그러나 모든 것보다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은총입니다 그 은총은 하나님 앞에 받는 은총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몇 개월 안 됐지만 그 동안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박수를 쳐줄 만한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물론 그런 교육들은 하지만 미국 안에서의 좋은 교육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서로를 간에 쉬워하는 것 아이들 입에 항상 붙어있는 게 쉬워한다는 말이 붙어있어요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서로를 기쁘게 하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터절들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넉넉한 재산과 넉넉한 마음과 풍족한 것들을 주셨을 때 아이들한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님은 재물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님은 물질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부모님은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분의 1을 뗍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1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아휴 저는 버는 게 별로 없어서 그것까지 하기가 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안 벌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이게 수입이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11조 하기가 더 힘들어요 적을 때는 그냥 모르긴 착하는데 이게 커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것을 먼저 뛰고 나머지 것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의 눈에 보이게 이웃들 하나님 것을 구분하고 이웃들한테 남는 것을 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구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물질이 많아져도 타락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2쯤 뛰고 나면 자기 쓰고 살기도 빠듯한데 타락하게 뭘 타락을 합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귀하게 나누는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꾸 남에게 주는 것 기쁨으로 여겨지면 아이들 몸에 배요 그렇게 자란한 아이들은요 형제 간에도 서로 나누는 걸 기뻐해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받으면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기뻐해요 그러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내가 조금씩 있는 대로 이렇게 좋았던 것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내 아이는 공짜로 기르게 돼요 왜냐하면 걔들이 또 때가 되면 다 갖고 오거든요 또 한국사람들 정의에 얼마나 많아요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나눌 때에 그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성장되어지고 성장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녀들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훈육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죠 마땅히 해날 길을 가르치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명령법으로 확실하게 명령하셨어요 마땅히 해날 길 좋은 길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건 좋은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을 때만 우리는 바른 길 좋은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록텔러라는 사람이 있죠 록텔러에게는 대단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록텔러 어머니의 10개명 그러면 쫙 나와요 10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숨겨라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첫 번째에요 두 번째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록텔러 엄마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숨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을 받는 협경이기 때문이다 록텔러 엄마가 가르친 겁니다 3.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며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4.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거심으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여 함을 표현한 말이다 5.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7.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간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야 한다 8.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루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9.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발표하지 말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 이것도 마음에 확 와닿아요 10.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록펠러는 주급 5부를 받는 처음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33살인가 되었을 때 답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록펠러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길 원하신다면 록펠러의 쉽게 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존귀히 여기있으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으십시오 말씀을 경청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린 시절에 예배드리는 태도가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데도 결정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데도 예배 시간에 좋은 걸 즐겨하셨던 분들은 하이딩한 조시입니다 10분 늦는 게 몸에 붙으신 분들은 어려서 10분 늦는 게 몸에 붙으신 분들은 나중에도 10분 늦으십니다 제가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기에 하나님의 큰 진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것 그대로 보고 자라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아이들 너무나 소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어도 이 말씀으로 번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로펠러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펠러가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로펠러를 로펠러들에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지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손길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평생 이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의 성도들 제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은총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은총을 받는 어린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전입해 주시길 원하옵고 또 우리 부모된 모든 이들도 이 말씀에 권명받고 도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